청소 청소했네요 청소를 해놓은 것 같은데 이게 얼마라고요? 7000만원 7000만원 아 이쪽은 이런 안에 그게 많네 3m 30 요런 저런 냉장고 저기 저런게 많네 3m 30에 3m입니다 LH 가능한 7000이라고 하네요 LH 대출은 저는 안할건데 새로운 실장님이 앞으로 원래 하셨던 분이라 LH 되는 것도 종종 이렇게 올리려고 합니다 아 찍으세요 부동산 광고하는 사람을 찍는 영상 방 광고 사진을 찍는 사람을 찍는 영상이 되겠습니다 화장실은 좀 작고 역하고는 신대박역에서는 가까운 것 같아요 차 타고 와서 정확히는 않지만 어차피 사진으로 찍을거죠 내 목소리 안들어가잖아요 사진으로 여기가 신발장을 1,2,3,4,6개 여기 아래에도 넣을 수가 있어요 신발장은 크네 신발장은 사실 요즘에 중소기업 대출도 워낙 사람 많고 LH는 원래부터 많아서 반지하 7000 LH가 되서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물론 지상층이면 더 좋겠지만 지상층으로 이정도 크기가 7000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기가 이정도 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멀지도 않고 이렇게 3m 30을 3m 하면 괜찮죠 여기까지 또 점을 찍겠습니다 재생목록 누르시면 1000개 정도의 방 영상이 있습니다 가격대별로 정리해놨으니까 시세에는 많은 도움될거라고 생각합니다 드리지어 переход 보겠습니다 보겠습니다 비트